네, 오늘 세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 운전자가 무려 138차례나 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가 결국은 1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총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승용차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는 식으로 총 13만 9,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던 것인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